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해외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지표를 활용해 과거 가격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가격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여 가격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승세에서는 매수 하락세에서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SI, 즉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의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를 알려주며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MACD입니다. 이 이동 평균 수련발산 지표는 두 가지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해 추세 변화 및 신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요 지표들을 활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장의 변동성과 각 지표의 한계를 고려해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해외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